서울 성동구 주택가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 건물을 사들여 주거 취약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매입 임대 중 하나입니다. 오래전 지은 건물이라 반지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려가 보면 집 대신 다른 공간이 펼쳐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엔 개인 짐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여러 크기의 보관함들이 있는데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던 곳이었지만 공사를 거쳐 저장창고로 재탄생한 겁니다. LH는 안전상 이유로 2020년부터 반지하 공급을 중단했고 기존 1810세대 중 909세대의 주거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장창고는 비계된 반지하 공간을 활용할 첫 번째 아이디어로 나온 겁니다. 빈 공간이 우범 시대가 되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임대 자산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활용하지 않게 되면 낭비하게 되는 거니까 올해는 7호를 하고 내년에 10호가 예정되어 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반지하를 매입해 주거 대신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층은 전국에 30만 가구가 넘는 만큼 이들의 주거 상향 지원과 함께 늘어날 빈 공간을 어떻게 쓸지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